각종 공구를 공짜로 빌려주고 간단한 직출이까지 해주는 곳이 있다고요? 필요할 때 꼭 찾으면 없는 공구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데 사령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각종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고요? 당장 가봐야죠 아싸 좀 굳었다 동네 관리소에서는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구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데요 대여 방법도 간단합니다 필요한 공구를 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가까운 동네 관리소에 방문 개인정보 수집 동의한 후 공구를 대여하면 끝 시흥시에서는 대야동, 신천동, 목감동, 군자동, 정황본동, 정황일동, 월고동까지 총 7곳의 동네 관리소를 운영 중인데요 우와 짱다! 게다가 동네 관리소에서는 공구대여뿐만 아니라 간단 집수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차상위계층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청소, 도배장판, 전등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를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네 관리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역시 시흥시가 일을 자려 공구가 없거나 집수리가 필요할 때 우리 동네 살림지킴이 시흥시 동네 관리소로 오시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네 관리소에서 verge장의 가치